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얼마 전에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부승찬이라는 인물이 대통령 관절을 선정을 할 때 천공이라는 인물이 살펴보고 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본인도 전에 들은 이야기여가지고 객관적인 증언 없었지만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확신에 차가지고 방송이라든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퍼뜨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부승찬 대변인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지만 부승찬과 민주당 지정에서는 더욱더 거세게 공세에 나서가지고 대통령실에서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경찰 측에서 수사를 해본 결과 대통령 관절을 둘러보고 간 사람은 천공이 아니라 풍수 전문가로 잘 알려진 백재건 교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민주당 측에서는 아니 천공이 아니고 풍수 전문가가 왔다간 거면 문제가 없냐라는 식으로 또 다른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진영의 인사들도 과거 백재건 교수를 많이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되어가지고 민주당 진영에서 과연 이거를 가지고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은 먼저 이번에 천공 논란 관련해가지고 수사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정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서 윤 대통령 부부의 관저 부지를 둘러본 사람은 천공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이야기했고 관저 부지를 단영한 게 이 중에서 유일하게 길게 수염이 나는 백재건 사이버 한국외국어대 겸인교수 한 명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외모로 보면 아시겠지만은 천공도 그렇고 백재건 교수도 그렇고 둘 다 턱수염을 기른 외모여가지고 멀리서 봤을 때 천공하고 백재건 교수를 누군가 헷갈린 것으로 보이며 또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부승차는 자기가 보지도 않고 너무 확신에 차가지고 천공이 왔다갔다라고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백재건 교수 같은 경우에는 역술인인 천공과는 다르게 풍수지리학 관련해가지고 석 박사 학위가 있고 교육학 박사 과정을 수료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며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직접 찾아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던 것은 물론이고 국내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풍수지리 관련해가지고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민주당 진영에서는 대통령 관절을 선정을 하는데 무속?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무단 같은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개입을 하는 것이 맞냐 국정농단 아닌가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 관계를 따져보니 무속이라기보다는 풍수지리학 전문가가 와가지고 좋은 기운이 있는 자리인가 뭐 이런 거를 살펴본 것 정도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거조차도 어쨌든 간에 무속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지만은 사실 뭐 우리나라라든가 동양 문화에서 풍수지리 같은 경우에는 큰일을 치를 때 많이 확인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큰일을 치를 때 여러모로 확인하고 가자라는 측면에서 풍수라든가 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에서 공부 모임이 있었는데 해당 모임에서 풍수라든가 관저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고 문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는 건축과 승효상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청와대 관저하고 국방부 청사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으며 특히나 청와대 관저는 풍수지리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튼 풍수지리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이거는 학문의 영역이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로 하네 안하네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며 좋은 자리를 선정을 할 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라는 측면에서 그다지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구술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에서는 여전히 대통령실이 무속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러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는데 관저를 방문한 것이 청궁이 아님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에서는 청궁은 안 되고 석박사 학위를 가진 풍수 전문가에게 관저 이전을 조언을 받은 것은 괜찮은가라고 따져물었으며 백 씨를 숨겨놓고 청궁은 안 왔다라고 펄펄 뛰던 대통령실의 행태는 국민을 능면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 씨는 말이 겸인 교수이지 관상이나 풍수 전문가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예언을 해서 유명해진 사람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민주당의 주장은 청궁이나 백 교수나 둘 다 어차피 무속가이고 특히나 백 교수 같은 경우에는 친윤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현 정권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이런 무속 전문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의 의견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본 결과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이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이 민주당은 백 교수를 지적을 하면서 대통령실이 관상이라든가 풍수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지만 백 교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쪽 분야에서 전문가로 많이 알려진 사람이고 정치인들하고 상당히 많이 접촉하는 것을 알려졌으며 확인된 바에 따르면 지난 19대 대선 당시에 문재인의 후보 김정숙도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과거 기사를 찾아보면 백 교수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난 19대 대선 때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직접 만나서 관상을 봐준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으며 김정숙 여사는 당시에 영부인의 관상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4월 달에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도 어린 나이에 혼이 나는 조선시대였다면 김정숙은 왕비로 간택이 되었을 관상이라고 미리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백 교수에게 관상을 본 것은 김정숙만이 아니라 이재명 부부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지난 대선이 치러지기 전이었던 2022년 2월 달의 인터뷰를 보면 백 교수는 이재명 부부하고 만난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백 교수가 이재명 부부를 만난 것은 2017년도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진행될 때였으며 당시에 백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부부하고 4시간 정도나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고 그는 이재명에게 지금보다 관상이 더 좋아져야 한다는 것을 조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 교수 말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이재명보다 김혜경이었다고 하는데 김혜경은 백 교수에게 자신이 영부인이 될 관상인가를 물어보기도 했으며 그에 대해서 백 교수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김혜경은 또다시 이재명과 김혜경 둘 중에 누가 더 관상이 좋은가를 물었고 이에 대해서 백 교수는 김혜경 보다 이재명 후보의 관상이 더 좋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민주당 진영에서 영부인을 지낸 사람 그리고 유력 대권 주자였던 사람도 백 교수를 찾아가가지고 관상을 본다라든가 그의 전문적인 지식에 의존했던 이런 흔적이 있는데 과연 민주당이 지금에 와가지고 백 교수가 풍수지리를 좀 보고 갔다라고 해서 무속이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할 자격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며 백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외에도 수많은 정치 관련 인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천국 논란이든 백 교수 논란이든 또다시 민주당 진영에서 호들갑을 떨어서 생긴 해프닝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민주당 진영의 인사들 중에서도 백 교수를 만난 사람을 찾아보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또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를 살펴보더라도 정치권에서 풍수라든가 관상을 보고 그 의견을 참조하는 것은 사실 놀랄 만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문제를 삼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실 이러한 문제를 따지고 두면은 문제가 될 일이 한두 개가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일반인들도 묘짜리 같은 거 볼 때 풍수 같은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무튼 백 교수 같은 경우에는 여야 불문하고 정치인들과 굉장히 접촉이 많은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민주당 진영에서 계속해서 무속 프레임으로 공격을 해 나갈 것인가 한번 시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